홍석 감독이 주인분으로 올해 수상자분들과 함께 같이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은 세명 끈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반짝반짝하네요. 쇠연수 연주팀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축하하셨습니다. 축하해! 가자! 자 우리 김부겸 장관님이 대구에서 오셨네요. 김부겸 장관님 축제 한마디 해주세요. 김부겸 장관님부터 축하드리고요. 우리 정말 연기예술 또 대중문화가 큰 낙에 쫙 올라가는 그런 좋은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유명을 달리하신 또 신생예술자님을 다시 한번 기획합니다. 영화예술인 여러분들의 정말 아름다운 예술인으로 온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기획되시기를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으로도 나오지 마세요. 다음은 박간용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간용 의장님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이 행사에 참석해서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축하하는 사람이 나행사에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 마음이 나행사에 따라와서 축하드립니다. 좋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외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어가셔서 식사를 해주시는 분께 있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지 마세요.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앞쪽으로 나오지 마세요.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곳은 이곳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곳은 이곳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